먼저 전문가께서는 내일 좀 사두면 좋을 종목으로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겠군요.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리트리 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쇼핑 시장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해당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NFT라고 하는 새로운 마켓 서비스이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마지막이 이재명 관련 정책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NF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NF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하나의 토큰이 각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평가가 조금은 불분명했고 또 위조나 복제 등이 가능했던 다양한 예술품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격에 부착했던 여러가지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덕분에 어제 해당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재화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7천만원 때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직전 고점이 8천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는 이번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1억원도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갤럭시아 머리트리 라고 하는 종목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현재 여권에서의 대선주자 정책 테마주라는 것. 여러가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힘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분명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8월 그리고 9월 10월 월초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 하락을 했던 그 부분을 매우 단기간에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7천원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그 테마 등이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단기도 좋고 중기나 장기 다 좋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선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4월 2일에 8890원이 현재 241기준 최고가인데 저는 해당 가격까지도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9천원, 손절 가격은 6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9천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정말 급격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정책 때마 주목해 보면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윤석 대표님, 그럼 내일 사갈 종목 어떤 종목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두산중공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유가 급등,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온갖 에너지 관련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지금 오늘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나왔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소형 원자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점차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면 그동안은 대선이 이제 인맥주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실정이냐 올바른 정책이냐를 갖고 상당히 설전이 벌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주목을 끌 걸로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공매도의 표적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면 장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한 곳에 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들은 두산중공업을 다 던지고 있고요.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승 탄력을 보면 서정기전이나 아니면 일진파우 같은 게 더 중소용주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원정 관련주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꺾이면 중소용주도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데 공매도에서 탈피한다면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고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종가에서 너무 많이 올려버려가지고요. 저는 원래 2만 3천 원을 생각했는데 2만 4천 원 정도까지도 단기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5백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 2만 1,750원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는데 목표가 2만 4천 원까지 보셨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두 분 전문가 내일장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 갤럭시아 모니트리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의견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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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